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제주의 멋진 풍광을 볼 때마다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주의 멋진 풍광을 담을 수 있는 드론이죠. 그동안 드론을 몇 개 구매했었는데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너무 작은 드론은 제주 바람에 날아가버리고 4K 촬영이 가능하다는 드론은 저화질의 동영상과 조정기만 남긴 채 바다로 멀리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신호가 끊기거나 배터리가 닫으면 분명히 돌아온다고 적혀있었는데요. 설명서와는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10만원대 중국산 드론은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제대로 된 드론은 이번이 처음이라 정말 꿈만 같은데요. 예사롭지 않은 드론과 조정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보더라도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산 매빅 짝퉁 드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분의 날개와 나사, 날개를 갈아 끼울 수 있는 드라이버, 조정기 스틱, 설명서,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핸드폰과 연결하는 잭도 들어있는데요. 마이크로 5핀, 라이트닝 8핀, 그리고 C타입까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상자를 보면 아이맥과 아이폰 로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보다는 확실히 iOS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습용으로 저렴한 중국산 드론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좋은 걸로 구매하세요. 비싸게 사서 괜히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요. 비싼 만큼 아주 제대로 잘 돌아옵니다. 오늘은 DJI의 매빅 미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고가의 제품을 소개하다 보니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드론을 보면 정성스럽게 테이프로 하나하나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펴는 순서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재질도 상당히 고급스러운데요. 자꾸 만지게 되네요. 지문도 잘 안 묶고 떼도 잘 안 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테이프로 한번 벗겨볼게요. 드론은 날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윗날개를 먼저 펴고 아랫날개를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전에 반드시 카메라 커버를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랫부분을 살짝 눌러서 벗겨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작은데 몇 분 날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뒤쪽에 있는 커버를 살짝 올리고 배터리를 빼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막 빼는 게 아니라 배터리 아랫부분에도 살짝 누르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을 누르고 배터리를 빼주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배터리 하나로 30분간 구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영상은 어디에 녹화되나요? 마이크로 SD카드 넣는 곳이 보이시나요? 이 제품은 메모리 카드에 영상을 녹화하는 방식이고요. 필요한 경우 핸드폰으로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영상이나 이미지가 핸드폰에 저장되게 됩니다. 촬영을 하면 영상이 흔들리지 않나요? 여기 아주 섬세해 보이는 카메라가 보이시나요? 3축 전동식 짐벌을 갖추고 있어서 영상이 정말 너무도 심하게 안정적으로 촬영됩니다. 조정기는 마치 변신 로봇 같은데요. 안테나부터 손잡이까지 차례대로 펴주시면 되고요. 로봇도 가면 같네요. 손잡이는 잡기 편하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조정기 스틱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데요. 뭐 웬만해선 잃어버릴 일이 없겠네요. 이걸 빼서 조정기에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은 블루투스가 아닌 잭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내 핸드폰에 맞는 잭을 찾아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래쪽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덜렁거리는 느낌인데요. 참 고급스러웠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요? 핸드폰을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고요. 혹시나 핸드폰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상당히 강력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튼을 누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제품은 설명서에 배신이 있는데요. 기능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DJI 플라이 앱을 설치해야 동영상 설명을 볼 수 있는데요. 하필 또 영상이 영어로 되어 있네요. 드론을 날려보지도 않고 영상을 끝내기가 조금 그렇죠. 실내에서 날리면 안 되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심장이 정말 쫄깃쫄깃해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내에서 한번 날려본 거지 드론을 절대 좁은 실내에서 날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앱 사용방법과 드론 사용법은 다음 편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Harold화영상 한글자막 제공 및 상상라의 destin gew合 vist 상상모를 seaweed 상상자의 восп荫 scares게 rồi 간장 으 테스트 둘 ef 간나 그루för adura